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무더운 여름, 땀으로부터의 자유는 물론 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패션 센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이 시원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여름 패션을 제안합니다. 캔브리지 멤버스는 여름철 시원한 소재로 인기가 높은 린넨을 적용한 여름 자켓과 셔츠로 편안함과 시원함을 바지는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 시원하면서도 감각적인 맨즈룩을 제안합니다. 에피그램은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의 면 소재 셔츠와 시원한 화섬 소재를 적용한 유니크한 랩 팬츠로 여성미와 활동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여성스러운 쿨 비즈니스 룩을 제안합니다. 편안한 캐주얼을 찾으신다면 헬리포튼을 주목해주세요. 빈티지하고 멋스러운 색감이 돋보이는 린넨 셔츠에 자연스러운 프린팅 티셔츠, 내추럴한 컬러의 스트라이프 반바지로 매치한 후 벨트와 페돌아로 포인트를 주세요. 여성 캐주얼은 럭키 슈에뜨에서 만나보세요. 라인 테이프를 컬러 포인트로 살린 화이트 레이스 셔츠에 감각적인 길이의 베이지 팬츠를 매치하여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. 여기에 슈큰마보니의 메쉬 소재로 제작된 허니비 슬리본, 멜로디 슬리본을 신으시면 센스 있는 패션 감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오는 7월 17일까지 코오롱몰에서 임직원들을 위한 전상품 뜨거운 30% 즉시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제안해드린 패션 아이템들을 코오롱몰 임직원 이벤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